이게 다 뭡니까? 하긴요. 할아버지 작품이지. 이런 걸 왜... 지금 우린 부부니까요. 음, 부부는 같은 방을 쓰죠, 보통. 뭐, 부부니까 같이... 합방! 지금 합방하라는 거요. 조용히 좀 해요. 밖에 들리셨어요. 나가씨, 원래는... 그게 말이 됩니까, 지금? 여기 우리 할아버지 집인데? 하... 안 그래도 복잡한데 왜 이런 일을 만듭니까? 그냥... 손주 며느리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... 미안하오. 뭐 하는 거요? 뭐 하는 거요? 저기요? 잠옷이요, 잠옷. 아, 잠옷. 네, 먼저 씻고 올 테니까 쉬고 있어요. 씻어? 왜? 어딜? 아, 미쳤어. yo... 아 верх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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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às Mohonc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